N과 마르코의 comfortable, 편안한거죠. 집은 즉시, immediately 즉시 라는 뜻입니다. becomes a crime scene 되겠습니다. crime 범죄입니다. scene은 여기서 현장이라는 뜻입니다. 범죄 현장이 되었어요. N은 소파에 앉아있었고, in the living room은 거실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었고요. someone has placed the blanket around her shoulder. 누군가가 놓아주는거죠. blanket 담요를, 그녀의 어깨에, 어깨, 주변에, 어깨죠. 어깨에 담요를 딱 걸쳐주었어요. but, 그런데 she is still, 여전히 되겠습니다. 트램블링, 떨란 뜻입니다. 덜덜덜 떨다, 떨고 있었습니다. police cars are parked, 이렇게, 자동차, 경찰차들이 주차가 됐어요. 어디에죠? on the street, outside the house, 집 밖에 있는 도로에 주차가 되었어요. 저어, 렛 라이트 되겠습니다. 요거는 경찰차입니다. 경찰차에 붉은 빛이, 플래시, 번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flashing through the front door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아 펄스틱 입니다. 깜빡했습니다. 프론트 윈도우 되겠습니다. 앞 창문을 통해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Cuckling the Pale Wars 되겠습니다. Cuckling의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페일은 바로 옅은 색의 벽에 원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 찾나 봐요. 불빛 가지고 지금 누구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And this is Immobile. 모바일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Immobile은 이동성이 이런 뜻입니다. 움직인다는 얘기죠. Immobile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On the sofa.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And the stairs. Stairs을 응시하다는 뜻입니다. Oed 는 앞이죠. 앞을 응시했습니다. As if 마침 온 것처럼 가장 부분 나오겠죠. 최면수에 걸린 겁니다. 최면수에 안 가졌죠. 지금. pp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최면수에 걸린 것처럼. 여기 dm은 뭘 말하는 거냐면 여기 4번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가 가겠습니다. 마르코가 있었는데 마르코는 그의 목소리는 breaking. 막 갈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갈라지는 목소리가 있는데 목소리는 has given the police and quick description. 여기서 give. 이거는 뭐뭐한 설명을 하다는 얘기죠. give description. 또는 묘사를 하는 거죠. description은 동사가 describe죠. 아기 설명을 해줬습니다. 간단하게. 6개월 된 아기고요. 머리는 금발이고. 녹색 눈 6파운드. 16파운드. 그 다음에 disposable는 일회용이라는 뜻이죠. 일회용의. diaper는 기저귀. 기저귀 차고 있어. 그 다음에 뭐 뭐냐면. plane은 무늬가 없는 겁니다. 무늬가 없는. 옅은. 핑크색에. 옅은거죠. 그죠. one needs는 뭐냐면. 이게. 애기를 키워봐야지. 알 수 있는데. 그. 애기가 옷 입을 때. 한 벌짜리 옷을 입어요. 바지랑 윗돌이 같이 되어있는거. 에. 유아가 입는. 한 조각 옷. 그니까. 그. 우주복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우주복은. 바지하고 윗돌이 따로 안입고. 한 번에 다 입어버리죠. 그런 옷입니다. 집은. is. 뭐하죠. swarming. 물이 지어 달린다는 얘기죠. 누가 물이 지어. 집에 누가 물이 지어 달린다면. 유니폼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유니폼은 뭐냐면. 그. 수동텔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물이 지어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음. they fanout and methodically. 되겠습니다. fanout은. 흩어지는 뜻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어요. 경찰관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방법입니다. method.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search. 수색하는 겁니다. 찾다. 수색하다. 집을 찾고 수색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기는. 이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네. 수신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